시원할까요? 맨날 뭐지? 먹고 사자고 하는 짓인데 김밥이나 데우고 빵 조각이나 먹을 수 있겠네 우리가? 힐링이 가장 죄 좋은 건 뭐니? 저도 진짜 먹는 걸로 풀거든요 뭐 그래 그런 거 안 하나 우리는? 제가 생각하는 음식은 이남들과 짠 너의 존재 자체가 하취야 잘 먹네 잘 먹어 너 먹는 것만 보라 정신은 좋고 맛도 좋고 풍미장렬